2, 1, 액션 2, 1, 액션 2, 1, 액션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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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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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그것도 복잡인데 오케이 3에 3 아니야 사람 엄청 많아 여기 나와 사람 엄청 많아 나가라? 어느 서버를 가던 왜 이렇게 사람 많아? 아니 무슨 채널이 엄청 많은데 인기 아니 그냥 유저분들이 많아 인기 게임이라서 그렇죠 가 그러게 사회사면 사람이 엄청 많아졌네 어제는 없었는데 뭐지 이러게요 일요일 일요일인 것도 있는데요 사회 2로 가자 사회 2가 그나마 제일 낫다 오케이 자 사회 2에서 진행하죠 네 우리는 사회 좋은 사람들이니까요 아유 정말로 좋구만 아 짜 짜 짜 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접속하셨네요 자 여러분 첫번째는 저희 멤버분들과 한번 진행해볼까요 아 간단하게 간단하게 어떤 게임인지 확인하기 위해 오케이 자 지금 현재 너블이 만들기 순인 게리인데 한명 어디갔어요 중력이 어디갔어 중력이 어디갔어 아니 중력이가 제일 하고싶다면서 중력이 맨날 어디갔어 하하 하하 자 방 만들겠습니다 악어의 숨숨숨바꼭질 2-1회차 침접 침접 삼십시라 침접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침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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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친구 추가가 안돼있습니다 침접 자 일단은 침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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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4에 2였구나. 아, 난 총참을 있네. 2번들? 어, 난 안 보이지? 4에 2인데 안 보인... 잠시만요. 4에 2에... 저는 찾았지요. 방 210번 방. 안 물어봤지요. 난 내가 잘 들어가는구만. 나 안 보이네, 진짜로. 몇 번 방이야, 만지가? 순이는 레벨 4인데 뭐야? 어, 여기가 몇 번 방이야? 저 그거 했어요. 풀올로그인가? 풀올로그하면 레벨 올려요? 네네네. 몇 번이요? 어? 좀 게임 좀 하신 것 같은데. 몇 번? 아니에요. 게임 좀 많이 하셨나봐요. 조작법 좀 익히느라고. 아, 2백 10이요, 2백 10. 자... 몇 짠, 몇 짠, 몇 짠. 베눈에만 2백 10이 안 보이는 거야? 나도 없어. 초보 채널인지 확인하세요, 초보 채널. 아, 그러네. 아니, 이게 왜 그러나? 아니, 멍청이 아닌가? 멍청이라니, 말씀 싫어하지 마세요! 아니, 너 볼마요, 게리. 어제 졸라맞이 했는데. 저 어제 안 했거든요. 210번막 있다구요? 아, 제가 어제 했었나요? 네. 나의 맥불이 오... 빨리 들어오세요. 아, 이제 어때요, 어머님? 어서 플레이하고 싶으니까. 이번엔 기본이 틀렸대. 이분 누구예요? 이분, 이분 너블림. 헤노 너블림.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하하하. 덤벨아, 기재야고! 덤벨아, 기재야고! 자, 중1까지 오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200, 200, 210! 어? 아, 왜 이렇게 늦어요. 제가 레벨이 제일 높네요. 어? 아니, 일반 채널이라고. 아, 일반 채널이야. 일반, 일반. FFS 게임은 레벨이 상관이 없어요, 전혀. 아, 오케이. 일반 4야, 이게? 진짜요? 왜요? 네. 아, 찾았다, 찾았다, 찾았다. 제가 마우스만 써도 본인은 이길 수 있어요. 하하하. 이분 같은,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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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팀 이렇게 전화하는 거. 봤어요. 악어 유튜브. 어젠 어디 갔어? 오케이. 아, 준비해야 되는구나. 레디레디, 님들 레디엄. 지금 우리 딱 6명이서 해볼까? 아니면 시청자 4분도 받을까? 한 번 해보고, 봤죠? 한 번 해보죠. 아, 오케이. 없잖아, 적응감이 있기도 할텐데. 한 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이거 어디 보면서. 아, 이분 레디 안 하시네요. 차단할게요. 완득이 빼고 레디할게요. 오케이. 하하하. 아따, 고고 헤이. 고고. 안 돼. 일단 첫판 맛보기로 저희끼리 한 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숙냐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야. 어떻게 움직이느냐야. 그니까. 살아있는 고라를 찾아야 됩니다. 네가 그 건물과 혼심을 찾아야 돼, 오케이? 오케이. 건물하고 대화를 해야겠다. 어. 이거 그 랜덤이죠, 술래는? 진짜 그 게임과 일치해야 돼. 네, 술래가 이제 사람을 찾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으로 바뀌어가지고 안 들키게 해가지고 몰래 뒤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술래가 물건으로 바뀌어. 아, 맞네. 이거 엄청 어려워. 술래가 숨어가지고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몰래. 잠입 수사. 그게 그니까. 잠입 수사가 왜요? 술 아닌 사람들한테. 어제 방송 안 봤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아, 이거. 아니요. 어제 방송은 전혀 안 하시네. 이 분. 아, 이거 초보분들. 이제 오늘 방송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네, 그게 본인이에요. 그게 본인. 아니. 모르는 이제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어, 잠깐만. 나 술래인 거 같은데. 아, 아니구나. 아, 또 컴 누구임? 아, 나 술래야.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아, 똥똥. 자, 컴이 좀 많이 앉았습니다. 단지 아프리카 방송을 켰다고 렉이 걸립니다. 방송을 꺼, 멍청아. 아, 설마 방풀. 와, 방풀. 와, 저형적인 방풀 유저다. 대놓고. 방송 플레이. 지금 봐봐요. 없잖아요. 매니저로. 아. 너 매니저 아니잖아. 매니저에요? 오케이. 저는 일단 술래고요. 게리랑 술래 잘 맞네. 아. 나 이거 해야지. 나 이거 해야지. 아, 나. 아, 나 참여 못됐어. 첫판. 아, 나 맞겠다. 아, 나 큰일 났다. 아, 나 큰일 났다. 게리야, 찾으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야, 우리 임혁 다 외웠다. 웬만하면. 어? 어? 쩐다. 어, 들어와도 돼요. 오케이, 오케이. 들어온 분들은 뭐 운이 좋은 거죠. 방풀만 안하시면 된다고 좀 써줘. 방풀만 안하시면 돼요. 오케이, 아, 우리. 브리징. 오케이, 나 절대 안걸림. 자. 게리야, 게리야 일로와. 같이 가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 뭐 달라진 게 있나? 어, 여기는 없네요. 어, 여기는 없네요. 이 타이어 있었어? 네, 있었어요. 그래? 어, 야. 일로와서 있으면요. 이제 이쪽에 많이 있어. 어, 예를 들어 이런 게 없었어요. 이게, 이게 뭐지? 돌이 마르라는데? 어, 이게 나무도 없는데? 어, 여기 나무가, 나무가 간판을 뚫었어. 어, 어. 자. 여러분들, 자연을 파괴하시면 안됩니다. 어, 자연이 마르라 했어. 어, 이 돌이 안 밀려. 어, 돌. 아, 야. 아니, 이분들 대놓고 엄청 잘 숨잖아. 아, 야. 맞습니다. 돌. 돌이 마르라. 같이 숨자고 해주면 나와. 또 누구, 누가, 누가 있을까? 아, 가 있지. 아, 중력이. 중력이. 중력이가 어디에 숨었을까? 어? 이거 있었냐? 네. 이거 있었어? 어. 이거 우클릭하면은 프리징이라고 돼요. 아, 오케오케. 뭔가 변할거야. 기다리면. 오케오케오케.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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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오, 대박, 대박. 가보자. 오케오케. 이거 뭐야? 오오아. 밤도 카드. 밤도 카드. 밤도 왼쪽으로. 밤도 왼쪽으로. 밤도. 좀더. 어, 오케오케오케오케. 여기 없어, 여기 없어. 님들아, 님들아. 아직 잘 모르시는 게인데, 개리님이랑 저랑 아고님은 이맵을 메웠어요, 거의. 오오오오오. 근데 메워지구. 너무 자연스러워, 몰라. 봐봐. 너무 자연스러워, 너무 자연스러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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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모르자라. 몰랐잖아요 봐요 형아 지금도 몰라 잠깐만 잠깐 니 입이 니 입이 널 죽였다 아시 어 큰일인걸 강원님 강원님 저 상이 걸렸습니다 야 쩐다 아 제가 제가 이게 처음이라서 잘 못할텐데 양해해 주세요 아 잠시만 실례합니다 나 날도 상 걸렸는데 어디로 도망가 이렇게 브리핑 술래 누구야 술래 누구야 나 술랠데 잘못해 아 야 쩔어 좀 더 떤다 떤다 아 내벨 몰라가지고 절대 절대 못 찾아요 지우소 완벽해 너 누구야 뭐 모르는분들 있는데요 스님은 어떻게 숨어 쓸려나? 오 더웠기에 못어뚱ام는데 차라리 옆에 숨은게 낫지않아요? 너랑 움직이면애되겠다 응! 저 칼들다 죽었는데 왜죽었어요? 총 10번쏘면 죽어 열거 미쏘면 죽어 너도 방금옵져 칼들하면서 다 Hend update 야! 중력이 쩔어! 저거 찾을 수가 없다 야 아니 혁명이야 아니 말이 숨을때가 있잖아 야 아 나 문어인줄 알았어 흐흐흐흐흐흐흐흐 아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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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저 무서워요 저 움직였나요 방금? 어? 저 방금 움직였어 너 걸릴거 같애 나 나 움직였어 너 움직였어 아니 너무 움직여 아는거 같은데? 아니 그만 움직여 뭐야 움직였는데 몰라? 어? 야야 말 말하는거 너 움직였어 아이 그만 어 어 뭐야 나 또 이상한거 걸렸어 가만있어 저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 모르는데? 문갔죠 문갔죠 이거? 어? 야 야 앞에 사람이 죽일까말까 고민하고 있잖아 이거 만득이 절대 못찾을 것 같은데요 도망가 안나가 안나가져 안나가져 야 천상유저님이 너 그냥 지키고 있는데? 오오 천상유저네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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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아니 이거 실제 중재가 뛰어다니는거 같아 뭐랬냐 도망가 그게 중재가 뛰어다니는거 같아 그냥 도망가 아 다 지키고 있어 띵 하하하하 야 근데 수비진 진짜 안 걸린다 이거 매매 없는건데? 아 하하하하하 에이 방풀이다 에이 방풀이다 에이 방풀에 강퇴할게요 다 죽었어 진짜 간판만 두개나왔는데 이게 뭐에요 아싸 간판이구나 너브라 오호 간판만 보면 무조건 다 쏜다 야 여기서 강퇴하기 키있지않아 네 있을거에요 어디 시작합니다 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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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할께요 여기요 F7 방송소리 어떻게 왜 내 말 어떻게 들었어 방풀안이라고 아 어떻게 어 됐다 더블이다 나라같이 슬레이션 누구야 너 뭐야 개리님이잖아 야 간판쌌는데 니가 이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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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리로 이리로 우리 셋이구나 이리로와봐 자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우리 관광하러 왔어요 관광하러 왔어요 천천히 하나의 소개를 해드릴께요 듣자하니까 사람들의 소문에 의하면 간판이라 들었어요 간판을 유심히 잡으면 이리와 보세요 자 자 고자가 총을 쏘면 못써요 자 따라오세요 일로오세요 자 어 낙오대병 혼나요 자 일로오세요 어어 쏘면 안되요 어 못써요 어떻게 어 쓰레기통 어 밀리는구나 자 일로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들 오세요 밑으로 오세요 아 밑으로 가는구나 오늘 견학은 네 오늘 지안데요 여기 어디에요 어 여기 개사료 이거 아니야 여기 없네요 발 제발 제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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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커지는게 있을까요 지금 오케이 어 없네 어 어디갔지 어디는겨 나 간판이 없는데 이봐요 당신 아니야 아니네 죽겠다 큰거 없나 어 이거 누구야 맵이 뭔지 몰라가지고 됐다 인심동체됐어 어 어 지하로 내려와보세요 알겠어요 직원들을 발견했어요 동네주면 여러분 네 오세요 오세요 여러분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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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나 없었어 아 진짜 우리 하나도 못찾고 있어요 야 하나 죽였거든요 똑같은 지금 하지 말아줄래요 야 이거 아니야 너블리 뭐야 얘 아 너 뭐 죽였어 어 간판인데 딴 사람인데 그래 아 이렇게 해버리지 뭐 엄청나게 어디 어 쟤 슈퍼점퍼 냈는데 방금 쟤 뭐한거에요 간판 여러분 이리로 오세요 아 뒤로 뒤로 빽빽빽 빽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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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형 없잖아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시고 춤쏘지 마시고 그러지 마세요 어 어 어 3개다 찾았다 으하하하하 왜 날 쏘냐고 어 아 위에꺼 부터 싸야지 아무나 다 죽여라 다 죽여 다 죽여 다 죽여 야 이분 이분 진짜 잘 숨으신다 야 쩔었어 파이어 직중사격해 어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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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직히 아버님 나 없을테면 안 되겠다 뭐야 어디야 나 하나 어디갔어 그냥 움직여서 다녀요 어 레알타이언데 이분 타이언벨크에서 일하시나 뭐야 이거 어 너블이랑 나랑 술래네 너블아 잘 봐 이거는 진짜 사물을 잘 보기만 하면 돼 알겠습니다 쪼꾸리라도 이상하거나 대칭이 안맞으면 죽이면 돼 알겠습니다 잘 봐 내가 아주 하드캐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자 따라해봐 알았어요 10초 후에 시작합니다 잘 봐 개리 분명 여기 주변에 숨어 자 개리가 과연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 왠지 이 상대가 굉장히 의심스럽지 않아요? 상자 두개 오케이 오케이 완벽해 됐다 됐다 완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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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 상자가 있었나? 나도 기억이 안나네 뭐야 다 어디있어요 아냐아냐 와우와 대박 아우니 옆에 누가 붙어놨네요 아이스유 이 위치를 까먹었어 야 이 신문지가 왜 두개일까 하나 써봐 두개 다 한 번 써볼게 샷건이니까 아 정말 어떻게 알았지 어허 어 인사람들 어제또니 약간 까먹었네 야 아우니 등잔 밑에 어둡다더니 아 저거를 이야 야아 야 나 50발밖에 안남았어 흐흐흐흐 오호 잘 봐야돼 저 타이어 뭐냐 이게 다 숙련가가 됐어요 나는 처음판이라서 오호 자 이제 바뀔텐데요 야 아까 거기로 가면 개리 있겠지 뭐냐 뭐냐 아이고 왜 그게 걸리냐 어 잠깐만 뭔가 바뀌었을텐데 엉덩은 커다란게 아니 여기 있었어 등잔 밑에 어둡네 나 못봤어 쩐다 아 이래서 등잔 밑에 어두운거야? 어허 우와 나 개쩔어 이거 만득님 어 여기는 없는것 같습니다 만득님 뭐에요 우와 만득이 만득하고 난 똑같은 생각하고 있었어 아 건네지마요 아니 그러지그러고 말하지말라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와 나 쩔지 이거 산타페가 아니야 아 아 잠깐만 왜 어 산타페인줄 알았어 어라 아 뭐야 아 아군님 모르신데 우와 아군님 와 뭔데 와 저 거대하게 지나간게 못봤어 우와 아 아 어 지나갔어? 와 어 근데 개리님이랑 비슷하게 숨어있어요 만득이 만득이가요? 네 저 뭐 미치기 아아아아 아니 어떻게 아니 어떻게 안보였어 안보여 좀 바지나다니고 있었어 안보였어 진짜 어 오케이 야 돌덩이 뭐야 저거 흐흫 아 술래됐는데요 내가 건대지마 뭔소래요 이거는 내가 봤을땐 조합 nor 조합 난 한몸이 되었다 대리아 절로 가 5 4 3 2 게리 어떻게 할라고? 주인님! 주인님 왔어요! 타세요! 빨타! 띄워당기시는데요? 와 나 랩 완벽하게 숨었다 나도 랩 잘 숨는데 형 지금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어? 졸라 완벽하게 숨은 사람이 있는데? 간판이 하늘에 떠다니수나 저런 간판 여기에 존재하지 않아 쟤가, 쟤가 봐도 우와 야 만등이 쩔어 은근히 모르겠어 저거 벽같애 벽인거 같애 뭐지 이게? 아... 설마 설마 어? 찾음 걸림 저기요? 드리킴 드리지 마세요 아 수빈님한테 죽었어 딱 봐도 티라잖아요 아 이게 모르고 지나가면 된다고요 와 와 수빈님 잘생겼네요 잘생겼죠? 남들이 무의식을 이용한건데 5 8 7 6 5 4 3 2 혹시 나 뭐가 변하는지 오케이 아버님이 몰려 숨었지 뭐 변하는게 있을텐데 와 와 야 깜짝 놀랬다 아버님 뭐야 이분 뭐야 이분 야 이게 카멜레온이라는거야 저게 색깔과 1심 동체 와 색깔 보수 아버님 어딨지 아버님 다음에 하면은 다른 맵하면 안돼요 이게 저희가 너무 이쁘게 잡혀요 다른 맵 해보자 아버님 혹시 그거 같애요 길거리 예술공예 같애요 야 이건 찾을 수가 없다 나 아버님 어디있어 나 훔쳐보길데도 아버님 어디있어 못찾겠어 못찾아 이거를 죽었다 죽었다 나 훔쳐보길데도 못찾겠어 아버님 어디있어 아우 예술은 폭발이다 아우